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포켓몬럭키블럭 레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원래는 미션 생존기를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미션 생존기는 원래 라이브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라이브로 역시 키고 있고요 네 오늘 스케줄이었던 포켓몬럭키블럭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에는 오몽님이랑 저희 이렇게 둘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현님도 같이 해가지고 총 3명이서 우리 럭키블럭 레이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꼴등은 누가 될지 딱 봐도 뭐 아현님 아닌가? 아현님 맞습니다 요즘 꼴등은 아현님 아닙니까? 아 맞아 요즘 대세는 아현님이지 아 근데 요즘 아현님 미션 생존기에서도 한번 이기셔가지고 오몽님이 이제 조금 꼴등으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꼴등 이번 기회에 내가 제대로 보여주지 뭐 아휴 저기요 저 좀 올려주세요 저기요 시작할까요? 자 여기 아이템 이제 있고요 이 삶이랑 그리고 다이아몬드 곡괭이 이 마스터벌 챙겨주시고 오늘의 벌칙은 뭐가 좋을까요? 오늘의 벌칙 오늘의 벌칙은 뭐가 좋을까? 음 스킨 스킨 관련? 어 스킨 스킨 노숙작액이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 누더기 옷입기 Ira queste는 옷이 어때요 내가 만들래요 누더기 옷 입기 하자 누더기 옷 입고 콧물 쭉 흘리고 있는 거 나는 옷으로 어때요? 아 좋아요 만약에 제가 지면 제가 꿀떡하면 제 얼굴과 스마일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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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꾸는거야? 제 기본 스킨이 여기에 스마일 있잖아요 예 그쵸 제 얼굴을 따두고 스마일을 얼굴로 아 스마일을 얼굴로? 아 서로 상단대로? 야 이거 좀 극혐이겠는데 좀 극혐이라니? 좀 극혐이겠는데? 거짓 스킨 괜찮네요 이거 살짝 누더기 옷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만약에 안되면 저희는 누더기 옷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아이오님은 또 벌튀기 하나 더 있었죠 네 그 뭐였지? 바보 바보스킨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포켓몬 미션 생존기에서 보실 수 있을거에요 자 그러면 다들 모여주세요 일로오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갑니다 쓰리 투 원 고 고고 하도 아 뭐야 뭐야? 얘 뭐야 포푸린? 포푸린 이상하게 생겼어 헐 뭐야? 자 어이오 으아 티에티다 으아악 으아악 잘가라 바보들 포푸린 으아악 으아악 어떻게 가요? 으아악 이거 모르면 그냥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뚫어서 오세요 그냥 어이 뭐야 미안해요 아이고 티에티가 엄청 많이 나오네 뭘 시작부터 폭죽 파티냐 폭죽 폭죽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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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으로 다 죽어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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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으로 다 죽어가지고 제가 먼저 1등 해버리죠 뭐 자 어이오 제가 먼저 하는데 먼저 갈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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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나 빨리 가야돼 나 한마디밖에 못잡았는데 저 나인 테이프입니다 저도 별로 많이 못잡았어요 지금 빨리 빨리 잡아야되거든요 오케이 저 찌로우크 뭐야 오 라프라스다 잠깐만 찌로우크 내가 잡은거 아닌거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누가 볼 던졌는데 찌로우크 내가 잡은거 아닌거 같은데 아 내가 잡았구나 미안합니다 으아악 또처럼 원심하긴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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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해가세요 저는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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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이드다 오케이 엘레이드 완전 좋은데 자 트로픽 흘려주세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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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왕자리 아 왕자리 별로인데 잠깐만요 즉 라프라스 어흥 어흥 왜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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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귀라스 찾고싶다 어흥 아악 안돼 스켈레톤 나 살려줘 스켈레톤 스켈레톤은 안 되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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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 아무것도 안 떴네? 어? 뭐야? 아 나 티베툰도 알았어! 나 깨리들리도... 어? 엘레이드? 나도 그거 있어! 나도 그거 얻었다! 성원수? 아 뭐야 여기다 스폰포인트 하라는데 여기다 스폰포인트 오케이! 이거 위치마다 스폰포인트 있거든요? 그거 스폰포인트 하시면 돼요! 아 오늘 전설 각인데 이거... 아 그러니까 전설 각인데 전설이 안 나오네요! 자 나와라 질뻑이 넌 내꺼야! 오케이! 자 빨리빨리 가주죠! 만타인! 만타인은 딱히 별로... 어? 민혁! 이리님! 왜? 왜? 안 돼! 안 돼! 잘 가! 잘 가라! 아 내가 죽여지지! 너의 목숨은 내가 꺼져 안 가겠다! 너보이? 저 민혁 나왔어요! 민혈? 헐! 그 망나용 나오는 거잖아! 됐다... 뭐야? 아르코? 아... 아르코는 별론데... 오! 마인맨! 오! 야 이거 완전 맛있어졌다! 글레이시아다! 글레이시아? 걘 뭐지? 오! 깨비드릴조! 또 깨비드릴조다! 초깨비에 어울리는 깨비드릴조! 저! 깨비! 오! 대공기? 오케이! 저 먼저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이거 럭키블러! 저거 뭐하고! 이거 뭐야? 더더유? 뭐야? 더더유? 이게 뭐야? 어휴 안녕하세요! 어휴! 아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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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 빨리 나는데 이거 평화로움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휴! 자 이렇게 하고! 꺼주세요! 아 님이 바꿔야죠! 어? 왜 죽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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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ról 자 오케이! 어휴! 나 어머님! 나 잘못본 거 아니지? 응... 트로퍼? 오케이! 저번에도 한 번에 성공했는데 오케이! 어저뽀 お시면. 뭐야! 아우 왜 때려요! 아 나 큰일났다 아 왜 뛰어요 자 이거 오케이 자 뚜꼬리 잡고 자 이거 뭐야? 엔더상자 민혁 나왔다 미샤척 용기에서도 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민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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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올라가지마 안녕 가도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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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할거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자 쓱쓱 쓱쓱 자 안돼 뭐야? 멍청이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일단 오늘은 1등으로 왔어요 뭐라구요? 어? 안돼 그러면 어디있는거야 어몽님? 어몽님 어디계세요?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다고? 어디 아래쪽에 물이 없을텐데 어디로 가신거지? 저거 그거 같았어요 덩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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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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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잘가라 내가 1등인지를 어 뭐야 1등 가져갔네 나 2등 가져가야지 아유 여기다 스펀 포인트 가져가세요 아 이미 빼갔네 자 조금만 남았는데 아유 여기 보상 8개 지금 현재 저희 1등 2등 2등 보상 이렇게 3등까지 보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2등은 16개네요 알겠지 내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드릴게요 여기 받아가세요 여기 받아가세요 여기 받아가세요 어우 8개 8개 우린 열 난 15개인데 dynasty 20갠데 Hardy 또 신 어 혼자 그래서 ству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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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로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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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hs아마다이크림annt 1890 stalk.이프지 oftentimes. Instant هذه. 럭키거만 캐져가세요 이거 아연님꺼잖아 님꺼잖아 캐가면 어떻게 되냐면 럭키블럭이랑 조합하면 그거 되거든요 행운도 붙거든요 이거 가능하셔도 돼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자기꺼만 쓰세요 금블럭은 금블럭꺼 쓰시고 철블럭은 철블럭 주세요 어머니 다 아예 안줘요 쑥 그래도 뭐 2등정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저희 3등한거보단 낫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다 놓고 조합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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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행운도가 붙어요 지금 이제 18개 정도 붙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또 금계를 놓으면 여 상태에서 더 붙거든요 왜요 뭐라고요 얼마붙였다고요 어 나 100짜리 붙겠다 오 나 100 다 붙었다 오 나도 100 하나 붙었다 오 누가 100도 못 붙나 100 하나도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나 솔직히 100 하나씩은 가져가셔도 되는거 아닌가 하나 줘요 바꿔요 하나 오 친절쓰 엄청 똑같네 딱하더라 누구랑 다르다 뭐라고 누구랑 야 뭐라고 야 너 되게 건방지다 오늘 너 되게 건방지다 오늘 너 되게 건방지다 오늘 한 명이다 뭐가 하나 더 바꿀래 아유 나 100짜리 뭐 3개 정도만 있으면 될라나 아유 3개가 뭐람 자 그러면 한 명씩 가보죠 돌아가면서 누구 먼저 깔래요 그렇죠 저 먼저 깔게요 오케이 자 아현이 먼저 보고 좋아 봅시다 오 정말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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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 아니 왜 싸워 자 그 다음 우무니까시죠 고고 고십쇼 이게 바로 운이라는 겁니다 그 행운도 몇 아 아 아 운으로 너무 행운이 너무 질러져가지고 좋은거 나왔네 이야 낚싯대 나온게 어디야 데미지도 하나도 안 받고 이거 낚시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낚시할 수 있어요 봐봐요 그거 한번 저한테 가져와봐요 해봐요 자 고고 이렇게 끌어당겨요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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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 우클릭해봐요 오 뭐야 해봐요 해봐요 자 끌어봐요 자 아 아 거질렀다 아 아 낚시대 낚시대요 아 아 아 아 그쵸 물론 제가 아 저는 18개짜리 행운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어 아 불켜미 뭐 그래도 뭐 불켜미 정도는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한번 까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까보죠 자 일단 저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음 종현 임님께서 우리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자주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랜덤으로 뽑을게요 저는 18개짜리 행운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뿅 어 뭐야 뭐야 어 나만 이거 상자 이쪽이 택수 깨져보이나 어 아뇨 아뇨 이거 어 어 어 아 아 아무것도 안나왔어 홍종 홍종욱님 호인종 뭐라고요 홍종욱님 홍종욱님 네 발음 위에 이리 안좋아 어 다탱구다 다탱구 다탱구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쓸만해요 저는 루몽님이요 루오님 어 우와 사바나 신전이다 오 야 그러면 내가 이 위에서 까야지 자 여기서 백레벨에서 짜놓고 자 누가 좋을까 어 하늘보석님 우리 하늘보석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하늘보석님 고 오 아 신전이야 신전이야 자 그 다음 오몽님 하세요 네 자 고고 일단 치료기 떼버려야지 어 어 뭐야 엘리게인 그래도 이득이네 아 저 안 깠는데 어 뭐야 오 어떻게 깠는데 아 나온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나온거네 안 깠건데 아쉽다 그럼 얘는 못잡는거죠 잡아야죠 아니에요 럭키블럭에서 나온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나온거에요 그냥 나온거라고요 럭키블럭 내가 실수로 까버렸는데 내가 실수로 이 치료기 캐다가 실수로 캐 버렸어 아 아 아 그러면 이거는 깨비님이 잡고 저는 깨비님꺼 하면 되죠 그 럭키블럭 몇자리 까셨었어요 저는 아이언님이 주신 백자리요 백자리요 백자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왜 안믿어요 자 힛 어 아 알록하님 오 음악 잠시 여유를 좀 가질까요 저희 그럴까요? 자 나는 백자리 까 봐요 지금 음 누구 까볼까 우리 민서 배님 한번 저랑 성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패시인데 자 한번 까보죠 갑니다 손으로 까야지 헉 오 헐 헐 헐 대박 자 힝금 힝금님 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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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발음이 안돼 자 하세요 오 야 리자몽 리자몽 리자몽은 내꺼야 이트니 이트니 오 오 다이아몬드 멋있어 다이아몬드 캐가지고 행운드 올려요 자 그러면 제가 깔게요 저 54짜리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박성현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아 파비콜 이럴 수가 자, 파비코리! 자, 누구 하실래요? 쿠마님 쿠마님? 오케이 고고 또다시 엘리게이의 전설 이게 뭐야? 자, 그럼 아연님 가시죠 아연님 오케이 말 안했다 카이님 근데 보스로라가 저한테 대전 걸었는데 이거 제가 잡아가도 되는 건가? 안 돼요! 백자리를 좀 까볼까? 나 백자리 좀 까봐야겠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가라! 초코님! 고! 이게 뭐야 저기요 저 망사 주세요 제꺼거든요 아 진짜 아우 저러워 아연님 어때요? 저는 좀 어울리나요? 그 말 아세요? 저기요 아연님 쓰러지셨거든요 아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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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롤롤롤롤롤롤 아유 어 으아아아아아악 이육원님 이육원님 어 또 어?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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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님 하시죠 고고 화자 포켓몬이야 그거 고고 백올린다님 어? 요악 유악 자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백랩짜리를 좀 까보도록 할게요 백자리 자 백자리의 행운의 주인공 우리 딱 눈에 보이는 분이 어 윤성현님 윤성현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고! 오우 오 오 너무 좋다 아 요즘 요즘 어 뭐야 뭐야 오 드 chcia led 다이아몬드 주세요 제꺼 제꺼 다이아몬드 주세요 안먹었나 안녕 제가 먹었잖아요 에이 아깝다 빨리 주세요 야 야 야 야 야 어? 자연스럽게 Bushink를 하네 아 그냥입니다 그냥입니다? 닉네임이 엄청 심플하시네요 그냥입니다 아냐 박 säga님 아 박 district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민하님인 줄 알았어? 저는 이민하님. 이민하님? 자 고고! 어? 뭐 나왔어요? 그림 구경하실래요? 야 이거 피카소가 그렸다는 거 아니여? 이 작품은 독뱀입니다. 저 할게요. 자 누가 좋으려나? 우리... 어... 우리 이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갑니다! 고! 나 또 상자야. 저는 최호랭이님. 최호랭이님? 자 하시죠. 가도! 어? 뭐야? 텅... 탕구리 탕구리? 텅구리 탕구리. 아 텅구리? 아유 그렇구만. 우리 권일호님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 없어어! 각 좀비님. 오케이 고! 오! 에렉키블! 야 대박! 오오오! 나 이거 추라! 나 이거 추라! 안 돼! 나 가지고 싶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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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렉키블아! 어? 과연 누구... 누구에게 올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안 잡아갔어. 볼 튀겨져 나갔다니까? 제꺼는? 봐봐! 어? 어? 하... 하쌍 루엣님. 하쌍 루엣님? 하쌍 루엣님. 하쌍 루엣님? 오! 오! 와! 으아 좋다. 그럼 제 차례죠. 나 여기에서 100자리를 한 번 까볼까나? 자 뭐지? 저쪽에도 하나가 더 생겼는데? 기분 탓인가? 저기 멀리 있던 건가? 어? 멀리 있던 거. 자 갑니다. 자 우리 최혜율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입구정! 우와! 전자리 포켓몬! 전자리 포켓몬! 들어와란 나의 전자리 포켓몬! 엔테이! 좋아! 우와! 이거 대박! 응! 전자리 포켓몬이게롱! 전자리 포켓몬 엔테이! 백찬님! 백찬님? 어? 뚜모! 어? 우와! 파레세리다! 우와! 잡혔다! 잡혔다! 자 그 다음! 하세요! 오목님! 저는... 네! 크로우님! 크로우님! 고! 제발! 제발! 나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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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길이나! 나는 목이 길어서 길어! 나는 목이 길어서 슬퍼! 사막여원님!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라! 고! 오! 으아악! 심장이다! 안 돼! 아! 저 빈시가님! 아! 유 레스미어! 시작! 나니까요! 어휴! 박준호님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박준호님! 갑니다! 짠! 오! 뭐야? 저기요! 바이아 신발? 가벼운! 와! 부럽다! 너무 부럽다! 자! 촛개빌열열팬님! 어? 랜턴이다! 어? 어! 아! 아! 오! 다 피고 싶네! 저는... 이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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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바로! 우리 또리님!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고! 저기요! 저기요! 왜요? 제가 안 깠는데요? 저기요! 님이 까셨잖아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유, 새켜버렸구먼. 자, 너 이리와. 저기요, 제가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손으로 까는 속도는 느린데 곡괭이로 까는 속도더라고요. 새켜버려구먼 이거 참... 음... 오, 부대, 부대 S님. 부대 S님,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어디 있지? 어, 저기 있다! 저기 하늘 봐봐, 하늘. 하늘 봐봐. 이야, 공기가 나왔네. 우와,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 아... 해피님! 야, 하늘 보면서 왜... 하늘 보면서 왜... 왜 나를 불러? 게임모드였다고요, 게임모드. 아, 그래요? 다시, 호돗! 어, 안 나왔어. 오목님, 하늘을 봐봐. 우와, 시원한 바람이야. 바람이 너무 시원해. 저는 BJ의 물파독님. 고고! 우와! 메타그러스 망나력! 우와! 케비님이 좋아하는 리오르 있어요. 리오르? 어디, 어디? 네, 방금 리오르 있었는데, 여기? 아, 진짜? 어디?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 어, 리오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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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보만다구나.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아, 뭐야, 설마 보만다를 리오르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리오르 여기 있었다니까요, 진짜? 어디? 그거 리오르 제 거였어요. 아, 잡았죠? 아, 안 잡으실 거면 제가 잡아갑니다, 저거. 아니요, 저 잡고 있어요. 잠깐만, 케비님. 아, 제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잡았어요. 내가 잡았네? 희. 망냐는 빼 가셨을까요, 혹시?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망냐, 저거 채팅 보고 있거든요. 망냐는 빼 가셨을까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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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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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뭔 소리야, 나 안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래. 네, 가세요. 아, 나 안 그랬다니까. 아아아아아앙. 예, 망냐, 냐. 내문서님. 오케이, 고우. 오, 랭크. 야, 나 랭크. 야, 나 랭크. 야, 저기요. 아, 아, 아니, 그건 아니죠? 1, 2, 3, 4, 4,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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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뭐지? 100레벨이 잘 나오는 건가? 나도 한 번 까볼까? 감사합니다. 박용수 님 한 번 해볼까? 우와, 골능이다! 그게 완전 커. 아, 그게 커서 아직은 구만. 근데 100레벨에서 왜 나온 거지? 아, 100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다 하세요 자 고고! 자 루이님! 루이님? 아 도끼 나오셨네 지금 몇 개 남으셨어요 다들 럭키블럭? 전 끝! 두 개? 아유님 두 개? 네 저는 없어요 아유 어 안 물어봤어요 오몽님은 이미 끝났지 모르겠잖아 짠 저희만 까져 나 18자리 있다 이거 럭키 지금 18자리 두 개거든요? 오케이 한 번 해보자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간다 간다 효버님! 간다 뿅! 오! 가디안! 야 엘레이드랑 가디안 둘 다 나왔다 댄싱머신 야 댄싱머신이랑 연관 짓지마 댄싱머신 보다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깜찍하다고 우리 댄싱머신이 다 이쁘다 근데 방금 거 가디안 크게 엄청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엄청 컸다니까 뚝뚝뚝뚝 윤애현님 윤애현? 뿅! 우와 뭐야 아현님 오늘 운 장난 아닌데? 우와 대박 말도 와 안 묻었을 때 마세요 제 거예요 다 욕심쟁이 우후훗 전설은 우리 둘만 나왔어 우와 내가 너에게 지금 블럭을 몇 개를 준 거 같은지 저 이제 마지막 블럭인데 아현님 마지막 블럭 끝났어요? 마지막 블럭 하나? 마지막 블럭 자 갑시다 슥 어 누구로 해볼까? 흠 자 봅시다 영상을 옛날부터 자주 이렇게 제가 댓글에서 확인했던 분들을 좀 볼게요 음 위주로 한번 볼까요? 아 도깨비님 한번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자연스럽게 오몽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오몽님 뭐죠? 아 오몽님 한번 해주쇼 가다 도깨비님 고! 아 키링키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상큼 택배님 상큼 택배님 오케이 오 엘레이드 엘레이드 이것도 크다 얘도 야 레벨 완전 높아 그럼 기술이 응용 좋은게 많을텐데 자 그러면 의자 한번 언제나 그래봤듯이 대결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한번 PC를 꺼내서 오늘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다 뽑으세요 망나뇽은 일단 못쓰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레벨 전부 다 낮춰주세요 나 민용 진화시켜야 된다 60 60 맞죠? 네 60이요 오우 민용을 좀 진화를 시켜줘야겠구만 헐 봐봐요 드래곤 댄스 별로 뭔가 트위스트를 보니까 드래곤레이즈는 별런데 여기야 쩐 닌 민용 안 꺼냈어요? 어? 뭐야 어유 으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aan 노려워 예코 줘 장원 영업이 더 장원은 그 보라구요 뭔소리에요 막내는 비용 없나는 내가 하는보 라고의 오나 마 뭐 뭐 well 깜짝 해당 원두는 애코자로 뭐 레코자 나름 뭐 정말로 정말로 이쁜데 봐봐요 크기가 중간이네 자 일로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경기장은 아래로 자 다들 입수 무용탑 훈련 무용탑 훈련 무용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로오세요 오늘은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윤님과 우리 오목님 먼저 해보고 오늘은 더블 배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고고 자 배틀 시작됩니다 자 과연 승리는 자 더블 배틀이구요 아이언테일 아 벌크업 야 어 뭐야 아 뭐죠 누가 날려버리게 쓴거 같은데 그대로 바로가죠 그대로 고고 자 다시갑니다 자 보스로라 대 잔맘보 그리고 괴령몬 대 마기라스입니다 자 과연 과연 아이언테일 오 보스로라 죽었어요 지금 현재 자 괴령몬 지금 현재 마비상태 걸려있구요 자 아 지금 현재 괴령몬 마비 걸려가지고 효과 터졌어요 아 어떻게 모래바람 괴령몬 효과 지금 현재 어떤걸 하는게 좋을까 자 엘레이드 마기라스 때려야 이거 그 격투타이 기술을 때려야 마기라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격투 격투타이 포켓몬인데 격투 기술이 없니 야 야 이게 말이 되네 자 엠페르트로 교체 자 갑니다 엠페르트와 마기라스 잔맘보네 엘레이드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누가 이길지 다들 화이팅하게 해요 화이팅 응원해요 응원 자 오목님이 이길거 같다 그러면 오목님 화이팅 여러분들 아이언님이 이길 바란다면 아이언님 화이팅 한번씩 해주세요 고고 자 고고고고고고고 자 지진 고어어 자 과연 자 제발 지진 아 아 엘레이드 자 지금 현재 마기라스 피 많이 달았어요 글레이시아 자 글레이시아 나왔습니다 지진은 자기 팀한테도 효과 쓰니 효과 나가니까 조심해야되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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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태 아 엘레이드 마기라스 엘레이드 둘다 죽었습니다 자 메타그로스와 최현모 자 과연 제발 제발 아이스팩 자 오 아이스팩 또 아이스팩 두 번이다 오 자 지금 현재 사라성 이거 좀 애매해요 이거 좀 많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자 자 왜냐면은 메타그로스 지금 현재 지진 기술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자 아이스팩 지진을 쓰면은 글레이시아가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타입 기술을 꺼내주면은 상당히 이득입니다 어 불타입 기술을 꺼내줘야되요 어 메타그로스에게 불기술을 써줘야 이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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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아이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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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미라스 풀죽어서 못 움직였어요 글레이시아 마미라스 줄다 커 그럼 이제 최강의 포켓몬 내 차례가 됐습니다 자 과연 레크죠 레크죠 자 지금 현재 남은 포켓몬 한 마리 오목님 이대로 지는 건가요 오목님 그렇지 오 해봐 약해져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허세 등등했는데 기세 등등했는데 이거 허세만 이거 허세였나요 설마 아니야 레쿠자 공중 날개 썼습니다 그리고 메타그로스 암해머 자 과연 레쿠자 어떤 패를 보여줄지 제발 자 과연 엠페르트 메타그로스 어떤 패를 보여주나요 한 번 더 그런치 아 아 지금 현재 관전자의 컴퓨터가 멈췄습니다 대박 관전자의 컴퓨터가 멈췄어요 아 마크가 멈췄습니다 이 상황이면 오 자 지금 현재 레쿠자 피 엄청 많이 달아있죠 이야 아 완전 틀렸어 아 이거 애매합니다 이거 어휴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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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황에서 오몽님 화이팅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오몽님 화이팅 자 오몽님 시청자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매가 지날 것인지 오몽님 매가 지날 것인지 오몽님 매가 지날 것인가 오 엠페르트 찍었다 좋아좋아 잠깐만 아 뭐야 진짜 아 귀여워요 뭐야 자 어쨌든 뭐 그래도 오몽님은 오몽님이라는 거죠 나와라 라프라스 가냐 파비코리 자 어디있어요? 어 뭐야 아 파비코리 자 더블 배틀 시작합니다 파비코리와 파비코리와 엔테이 그리고 괴력몬바 마기라스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괴력몬 자 그러면은 이거 기술이 이게 이거 괴력몬을 죽이고 나와라 골루그 오케이 자 지금 이제 괴력몬 기술 달았고요 오요오요오요 자 지금 현재 모래바람 때문에 효과 당하고 있는 상황 자 팩으로 괴력몬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펀치 잘가라 마기라스 안돼 골루그 하하 하하 진짜 큰일났다 어 이 상황이면 라라 엔테이 오케이 자 자 지금 현재 메타그로스와 마기라스 그리고 파비코리와 엔테이 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좀 어 애매해요 자 갑니다 자 테이크다운은 마기라스 그리고 어 라바플럼을 어 잠시만 이거 전체 데미지였어 잠시만 어 아닌가 자기 부담을 받구만 아니야 아닌거 같은데 뭐지 어 오케이 지금 현재 얘가 피가 얼마 안 달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 마기라스한테 테이크다운 아 테이크다운 잠시만 이거 테이크다운 효과가 안 통하는거 같은데 그러면 포켓몬을 좀 교체해줘야되나 격투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격투기술이 없어서 딴 기술도 없고 지금 음 라라 망나룡 오케이 그리고 어 자 어 자 어 파이얼팽 오케이 자 일단 메타고로스부터 빨리 컷 대주자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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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자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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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레이드 나왔습니다 엘레이드 엘레이드면은 자 엘레이드면은 어 라라 파비코리 그리고 어 어 어 뭘 써줘야되나 화양자동차를 쓰는거보다 파이어백에 써서 그래도 화상상태를 좀 노려보는것도 괜찮죠 아 화상상태 안나오네요 안돼 파비코리 안돼 모래바람 아 아 아 아 어 나와라 가디안 오케이 그리고 자 라바플럼 가디안이 버텨야되는데 그만 문 버스터 자 마기라 세개 자 파이어 펭 오케이 아 에페르트 자 오케이 그렇지 야 페어링 기술 야 적중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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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령몽과 초연몽 가디안과 엔테입니다 제발 제발 자 어 초연몽이 나와서 이것도 많이 힘든데 자 아 근데 이거 자일이구나 아 그러면 문 버스를 초연몽 그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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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잘 써야돼 자 나와라 라프라스 그리고 파이어백은 괴령몬한테 오케이 괴령몬을 먼저 죽이는거야 죽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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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우 라프라스 지금은 이제 라프라스 화상상태 걸린 상태 자 엠페르트 자 과연 오 자 엠페르트 지금 현재 화상상태 걸려있어요 이거 피 좀 꺼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거 별로 없습니다 어 자 워터펄스를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워터펄스를 초연몽한테 그리고 어 어 라바플럼을 전체한테 노리면은 라프라스가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가만 질러보지요 아니야 도박은 너무 큰 위험이야 오케이 엠페르트 죽어라 오케이 일단 제발 불난데요 한 번 더 오케이 그렇지 불난데요 한 번 더 공격하는 거야 물의 파동을 한 번 더 초연몽에게 그리고 엔테이를 교체해주자고 가라 망나뇽 오케이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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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몽 잘 가라 오케이 오케이 자 덤벼라 오오 자 엘레이드 나왔습니다 엘레이드와 엠페르트 자 이제 저 둘만 남았는데 자 엘레이드 남은 상황 자 여기서 비행 타입의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그러면 아니다 이거 살짝 바꿔서 자 어 어 어 오케이 아이스 빔을 쪼둥에 쓰고 그리고 썬너웨이브를 엠페르트한테 죽어라 어 뭐야 아 썬너웨이브 설마 이거 전기자석판가 아 어 오케이 그렇지 엠페르트가 안 쓰러질 리가 없지 자 잘 가라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안 돼 파괴강성 맨날 똑같은 패턴 똑같은 패턴 어 뭐야 어 어 안 죽었어 어 나 큰일났다 포켓몬이 포켓몬이 많이 남아있네 엘레이드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뽀뽀 야 한 번에 안 봐주네 아 이겼다 승부의 생에는 냉정합니다 맞아 승부의 생에는 냉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짐이 없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포켓몬 라플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포켓몬 챔피언이 되는 남내 얼마낫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래가지고요如果 저희가 포켓몬 레이스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럭키블럭 네이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어? 나 누구한테 밀리는데? 뱃살한테 밀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